반갑습니다 불자님들 오늘은 화두를 지는 한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참선을 하는 분들은 여러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마는 이 화두를 지는 공부의 방법은 도노의 법인과 동시에 최상승의 최후의 부처님의 법을 깨닫는 수행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초직임여래지라고 하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야 깨닫는 다시 말하면 저 난간에서 떨어지면 죽는 그곳에서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한발 내딛어야 비로소 사적생이라 목숨을 걸어야 깨달음을 얻는다 도를 얻는다는 그런 참 무서운 법어가 있습니다 1초직임여래지 단박에 여래의 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장소에 이런 터를 벗어나서 단박에 치는 차원을 넘어선 4차원 5차원 넘어선 세계를 여러분들의 일심의 마음법으로 깨우치는 이치라서 이 화두법, 즉 화두를 지는 이 가나선이란 것이 1심으로 깊이 사랑분별로 헤아려는 것이 아니라 무심하게 무심한 마음으로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 이 화두를 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진듯 안 진듯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으로 그것을 움켜잡는 것이 아닌 그저 눈앞에, 몸속에, 눈 밖에 행주자에 앉아나서나 그것을 궁구하는 그런 뜻으로 화두를 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주자와 오메일려 앉으나 서나 걸으나 멈춰 있으나 또 누워나 자나 깨나 이 화두를 놓치지 않고 1심으로 온갖 번뇌 망상을 헤쳐나가면서 저 어둠의 칠통 같은 무명의 벽을 깨서 이 무명의 어둠을 무너뜨려야 대맹천지의 밝은 세상이 흔하게 극락 정토가 펼쳐지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화두를 깨친 궁극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맛을 보는 그런 통쾌한 자리인 것입니다 암박이 명철하다 해서 내외 명철한 그런 지극한 정멸의 자리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신령설은 그러한 고요한 진리의 빛을 체험하는 적광의 자리요 정멸의 자리요 대적정의 자리에 들어야만이 이 화두가 타파가 됩니다 화두를 쥐는데 있어서 화두의 종류가 흔히 우리가 1700공안이라고 합니다 17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이 먹고 자 이것이 무엇인고 나의 주인공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먹고라는 이것을 사렴하고 분배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임묵고 자체가 우주삼나만상이고 임묵고 자체가 진리인 임묵고 자체가 부처님이고 영혼불멸의 그러한 진리를 깨닫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 도구를 배를 타고 건너는 뼈사공처럼 오직 이 화두 일념으로 자나 깨나 집중하다 보면은 몰락 그 밝은 밝은 화두 너머의 해탈의 세계를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묵고 화두뿐만이 아니라 부모 부처님 이전의 나는 누구였을까 수많은 전생을 헤아려 보면 무수히 숙맹통으로 들어가도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되지 않고서야 그 끝까지 숙맹통으로 나의 전생을 안다 하더라도 결국 육신통을 다 갬비를 하고 일체 종지를 다 깨달아야만이 아는 자리가 돼서 단순하게 부모님 이전에 나는 누구였던고 라는 생각에만 머물면 되지 않고 근본적인 영원한 나의 본체를 알 때까지는 그 화두에서 머리로서 헤아리고 사념하고 분별하고 따지고 사유하고 그래서는 아니됩니다 무심한 마음으로 무심하게 화두를 들어서 코끝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고요함도 지켜보고 선정에 깊이 들어서는 일체의 마음이 고요한 적정에 마음자리까지 들어서 화두 일념이 되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대정멸에 모든 번뇌가 사라진 요지부동한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법신의 본래 모습의 당체를 나의 본래 모습을 깨달을 때까지 화두를 지어야 됩니다 물론 화두란 것은 화두란 것은 공안돌이를 체험하면 화두도 타파가 됩니다 거기에 또한 최후로 성성적적의 경지까지 들어갈라면 화두는 화두가 일체 다 타파된 것 같아도 흔히 말하는 타파되지 않는 이 화두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활구라고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무 자 화두를 지었는데요 조술스님이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구자 무불성이라고 해서 왜 없을까 무 무불성 그 무 자 화두를 지어서 결국 공의 도리를 타파를 하고 그 맛을 보아서 춤을 덩실덩실 췄지만은 그러나 애기가 세상이 훤히 밝아지고 마음은 훤히 애기 부처였지만은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른이 못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화두를 챙기다 보니 모든 화두는 이해가 갔지만 판치 생모가 내 앞에서 철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나의 착각을 깨워줬습니다 그래서 또한 판치 생모를 지고 앞잎발에 털이 난다는 이 도리가 무엇인고 판치 생모를 지고 어느 날 몇 개월 지나고 나니 몰락 돌장승이 춤을 추고 토끼 토끼가 뿔나고 물밑에 검은 소가 밭을 가는 도리를 호련히 깨치고는 판치 생모의 화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야 화두에 대한 걸림이 없고 이제 부처님의 도리를 이 자성이 청정한 도리를 알았고 공한 위치를 알았고 일체 공도 색과 다름이 없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인 도리를 깨쳐서 내외가 맹철하고 또한 성성적적한 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있고 없고가 둘이 아니고 있고 없고가 유상과 무상과 둘이 아니고 이 양변의 경계가 무너지다 보니 무하다 자하다 진하다 무하다 하는 이 두 가지 도리 또한 분별망상인 걸 깨치고 보니까 실로 마음도 몸도 자유롭고 어떤 변제와 어떤 것에도 걸림없이 무해한 마음과 몸을 깨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화두를 깨치려면 밤낮 없이 불철주야 일심으로 열심히 정진해야 됩니다 자칫 섣불리 사량 분별로 이해하고 머리로서 아르마리로서 뜻을 알아 맛을 봤다고 판단하고 그런다면 이건 심이 해탈이 심해탈이 아니고 해해탈이로서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위험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화두를 지고 화두를 타파했다는 사람들이 들어 많이 있습니다만 실로 그 화두를 타파한 자리는 아란 아란이 되고 영각이 되고 보살의 자리에 들어서 초지보살에서부터 십지보살의 자리에 들어야 비로소 그 화두 손가락이 사라집니다 손가락인 화두가 사라지고 실다운 보리를 실천하는 자리에서 따끔없는 따끔 얻을 바 없는 얻음 수행 아닌 수행 로서 차원을 넘어선 도노돈수로서 불지촌에 이르기까지 보살도를 실천하게 됩니다 화두는 또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어떤 화두를 지어도 하나로서 끝까지 맛을 볼 때까지 지어야 됩니다 이것 지다가 저것 지다가 그렇게 하시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물론 스스로 화두를 지고 공부해서 깨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신 선지식을 찾아서 예를 갖춰 법을 묻고 배우면서 정진하셔야 올바르게 체험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하시기 바랍 고마운 섬 신정